여러분의 위는 건강하신가요? 속이 편안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헬스코리아와 천호행케어가 준비한 몸 건강 회복 프로젝트 여기에 여러분의 위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만든 함께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 건강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요? 양배추 양배추죠 양배추가 위의 건강에 너무 좋다는 것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좋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일단 비타민 U가 위 건강에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가면서 위 건강을 도와주고요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시켜서 위장 기능을 아주 좋게 하거든요 천호행케어 제품은 왜 특별하냐? 효소 분해 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로 가열하거나 그래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그 양배추의 모든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간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정말 그게 살아있는 그래서 영양소 파괴가 없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라는 게 정말 천호행케어만의 특허받은 기술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배추 프리미엄 정말 천호행케어 제품은요 물 한 방울도 섞지 않았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공의 국내에서 한국산 양배추만을 사용했어요 깐깐하게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게 원료를 선정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천호행케어 하면 무조건 믿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에 좋다라는 유근피아 참맛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위가 편해지도록 위에 아주 거의 뭐 스페셜한 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양배추 진액인데요 보통 양배추 액 많이들 드시는데 양배추 끓여서도 드시고 삶아서도 드시고 뭐 갈아서 드시는데 그러실 때 약간 그 비린내 비린내가 올라오고 약간 그 화장실 냄새 거름같이 냄새가 가끔 날 때가 있잖아요 호롱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고 막 싫어하는데 거기에다 그런 냄새를 잡기 위해서 배와 매실을 넣었기 때문에 맛까지도 부드럽고 그리고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양배추 진액입니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막 속이 불편해 그러니까요 과식 좀 자주 하시는 분들 야식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 양배추 프리미엄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좋아졌다고 맞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속 정말 속 편안한 세상 사신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휴대하기 편한 그런 사이즈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이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린맛 같은 게 양배추가 있어서 많이들 피하세요 좋은 건 알지만 근데 원효씨 드셔보셨지만 어때요? 맛있어요 즐기잖아 맛있어요 즐기게 되잖아 양배추 애기 맛있다?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천호행 케어가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나 좋은 찬스 가지고 계십니다 큰 박스 보이시죠? 여기에 60팩이 들어있어요 60팩이죠 이거를 150불에 기존에 구매하셨을 거예요 오늘 두 박스 구입하시면 이거 30팩 그러니까 75불 꼴입니다 이거 30팩 한 박스가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무려 몇 팩이야? 60, 60, 120, 30, 150 150팩을 가져가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전화, 수확이 드셔야 되는 이유가 실업 쓸 대박 찬스 위뿐이 아니라 장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3일의 약속 아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거 변비 솔루션이라고 할 만큼 안에 있는 잔변 숙변 이런 것들 싹 다 배출하고요 독소까지 다 배출하기 때문에 아랫배 쑥 꺼지고 정말 몸에 이런 것도 독소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가뿐 가뿐하니 삶을 살 수 있는 그렇죠 3일의 약속 60팩 상당하는 이 30팩 들어있는 걸 같이 보내드리는 이 기회 네 잡으셔야죠 지금 수확이 드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빨리 수확이 드셔야 되는데 우리 양배추 직접 갈아서 드실 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넣어봤어요 우리 제품은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을 넣어야 믹서기에서는 갈리잖아 근데 믹서기에서 갈아 먹으려면 어쨌든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갈면은 제가 한번 갈아볼게요 오우 아이고 이거를 또 한참 걸리고 한참 걸리고 저 전에 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사러 가야죠 그러니까요 또 뭐 삶거나 찌거나 너무나 번거로워 그래서 안 먹게 돼요 맞습니다 이게 워낙 좋은 믹서기를 저희가 갖다 놔서 좀 빨리 갈리는데 저희 집에 있는 건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나 저 냄새 알아 냄새가 일단 이러면 먹기가 싫어 저기에 뭘 막 타가지고 아무리 좋아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먹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런 물이 네 물하고 층이 분리되고 이 위에 있는 건더기들 이런 것도 먹으려고 그러면 맞아 씹히는 기분이라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양배추 진액은 그 모든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맛을 즐기면서 먹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도 국내산 무농약 양배추만은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양배추 좋은 거 알아서 집에 이제 사갖고 와요 씻어요 요리해요 뭐 여기저기 요리할 때도 썰어서 넣고 이렇게 뭐 쌈싸먹는다고 막 그렇죠 그렇거나 물에 막 끓여가지고도 저 먹어봤어요 네 번거롭기도 번거롭지만 그렇게 되면은 열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양배추 본연에 있다는 비타민 U도 많이 파괴가 됩니다 네 영양소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요걸 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 저희가 이렇게 효소 분해 공법으로 네 최저 그러니까 열 처리를 안 한 거예요 모든 영양소를 킵하면서 즐기면서 마실 수 있게끔 맞습니다 네 양배추 진액 프리미엄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일단 시도 때도 없이 불편하고 답답한 속을 다스리고 싶으신 분 네 그리고 직접 삼고 찌고 하는 그런 불편함 없이 손쉽게 챙겨드시고 싶으신 분 맞아요 양배추 특유의 맛을 잡고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 꼭 양배추 진액 프리미엄 추천드리고요 네 정말 물 한 방울 섞지 않았습니다 착지액이 어마어마하고요 영양과 맛 모두 잡았고요 첨단 효소 분해 제조 공법 사용했다라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양배추 진액 프리미엄 오늘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프로모션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오늘 네 30팩 한 박스 이거 두 개가 들어있는 이 큰 박스 제 앞에 있는 60팩짜리 150불인데 150불인데 구입하시면 120개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30팩이 딸려갑니다 75불이에요 이거 사려면 일단 75불이 딸려가고요 이게 딸려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보여주세요 3일의 약속 3일의 약속 이거 저는 너무 효과 같거든요 이거 정말 아랫배가 쑥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장실 가도요 전변이나 숙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2, 3kg는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쑥 그러면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죠 몸에 독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몸에 있죠 흡수한다고 그러잖아 맞아요 피부도 나빠지고 맞습니다 변비 솔루션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해요 정말 허리 라인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0포가 들어있거든요 네 한 달 치니까 여러분들 요거까지 60불 챙겨가시면 이 기회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양배추진의 프리미엄 오늘 꼭 챙겨가시기 바라면서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213-385-1005 213-386-1005 지금 전화하세요